이렇게 335 어르신들이 반갑게 인사를 나눈 모습 참 정겹습니다. 동년배들의 친구들과 대화도 나누고 건전한 취미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이 바로 경로당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경로당을 이용하기 위해 어르신들이 꼭 지켜줘야 할 것. 바로 코로나19에 대비한 생활 방역수칙인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려는 외출과 이동을 자제해주세요. 열이 37.5도 이상이고 기침이나 이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그리고 최근 10살 이내에 해외여행을 하셨다면 방문, 외출, 이동을 자제해주세요. 수시로 손을 소독해주세요. 실내에 입장하기 전에는 반드시 발열 체크와 문서 작성을 하시고요. 빛이 된 손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입장합니다. 흐르는 물에 꼼꼼하게 손을 씻어주세요. 실내에 입장하시면 손을 꼭 씻어야 하는데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가락 사이사이, 손톱근 밑, 그리고 손등도 잘 닦아줍니다. 기침 예절, 환기, 소독. 다른 사람과는 간격 유지를 해주세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에티켓은 잘 알고 계시죠? 또한 환기도 중요한데요.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상시적인 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2시간마다 한 번씩 환기해주세요. 다른 사람과는 꼭 2미터의 간격을 둬야 하고 같이 사용하는 물건은 하루에 한 번 소독해줍니다. 그 밖에도 식사를 하실 때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앉으며 대화는 자제해주시고요. 가능한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 혹은 지그재그로 앉아줍니다. 컵이나 수저 등은 개인 식기류를 사용하고 개인 식기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회용기를 사용합니다. 화장실 이용 전후 반드시 손을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않습니다. 마스크가 최고의 방역이라고 하죠?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마스크는 꼭 쓰고 계셔야 해요. 실내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실외에서도 2미터 거리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꼭 마스크를 쓰셔야 합니다. 마스크를 쓰기 전에는 손을 꼭 닦고 손가락을 이용해 끈을 귀에 잘 걸고 턱을 감싸듯이 아래까지 펼쳐 주변의 틈을 막아주는데요. 마스크를 착용한 후에는 겉면을 절대 만지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벗을 때도 손가락을 이용해 벗은 후 손을 꼭 닦아주시는 거 아시죠? 어르신들의 즐거운 오락시간 이때도 강사는 물론이고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요. 반드시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세요.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오후 12시에서 5시까지 야외활동은 피해 주시고 물을 자주 마셔줍니다. 두통, 어지러움, 의식 혼동이 오면 빠른 시간 내 병원에 가야 하고요. 음식은 익혀 먹고 조리기구의 소독과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건강해야 우리 가족도 행복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네, 행복한 가정과 사회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웃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방심은 금물,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역수칙 잘 지키셔서 즐겁고 안전한 경로당에서 만나요. 방역수칙 잘 지켜서 안전하고 편안한 여가생활 우리 모두 함께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